안녕하세요 네 네 진짜 해안이에요? 어...아니요 가짜 해안이구요 무슨 일이시죠? 왜 초대하셨나요? 어... 한 판만 같이 해주시면 안돼요? 오케이 제가 또 지금 한 판만이라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딱 한 판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안TV 오늘 영상은 저번에 무작정 초대를 받아봤습니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걸 컨텐츠화 시킨 이르마야 엄마 이거 한 판만 하고 끌게요 컨텐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분의 초대를 무작위로 받아서 딱 한 판만 하고 나오는 컨텐츠고요 혹시 여러분도 참여하고 싶으시면 제가 온라인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컨텐츠를 진행 중인 거니까 열심히 초대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렛츠 고!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담배님 어 2월 14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파티 했어요? 아니요 왜요? 친구가 없어요 아이고 그럼 제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릴게요 시시시작 왜 태어났니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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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냐고 담비야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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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띵 축하드립니다 자 어디 가실래요 담배님? 음.. 짤파요 짤파 좋지 사실 저는 짤파를 너무 좋아해서 라면 먹을 때도 짤파 짤파 여기보다는 여기 어떠세요 여기? 저 맨날 거위만 가요 아 그럼 여기 갈까요?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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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렛츠깃 님도 해주세요 네? 님도 해주세요 네 렛츠깃 대박 아니 대박이 아니라 님도 렛츠깃 네 렛츠깃 같이 렛츠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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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양한다고 오케이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세요? 렛츠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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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아빠 크리 들렸어요? 네 들렸어요 아버지 오셨어요? 네 어 인사 인사 아 인사 인사 안하셨어요? 네 왜 안하세요? 안해도 돼요 와 효녀네 확인 단비님 실례지만 이런 말씀 드려도 너무 무례할지 모르겠지만 네 혹시 오늘 식사하셨나요? 네 뭐 먹었어요? 그러게요 네 아니 아니 뭐 먹었어요? 기억이 안나요 아 오케이 혹시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기억나세요? 아니요? 어 혹시 님 성별이 뭔지 기억나세요? 아니요? 아 기억이 안나시고 왜 사세요? 그러게요 아 제가 지금 어떤 컨텐츠를 하고 있냐면 네 제가 새로운 컨텐츠거든요 이게 네 원래는 랜덤 스쿼드 랜덤 듀오만 하다가 네 이제는 좀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예 어 엄마 이거 한번만 할게요 라는 스쿼 라는 컨텐츠인데요 예 오 대박 괜찮죠? 아니요? 아 괜찮아요 자 우리 가죠 차 뭐에요 님? 스쿠터에요? 네 스쿠터 어딨어요? 오케이 어디요 제가 혹시 드라이브 해야 될까요? 아 네 안돼요 아 오케이 근데 어디로 가요? 그러면 제가 운전할게요 정말 요상한 분이시고 자 여기 니은자 마저 털고 가죠 니은자에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죽어야죠? 별거 아닙니다 근데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사람 냄새 기가 막히게 나거든요 아 오케이 사람 냄새가 나 자 이거 드릴게요 일로 와봐요 선물 감사 네 또 아버지 오셨어요? 네 아버지가 뭘 하시는데요? 몰라요 몰라요 혹시 배율 남아요? 아니요 안 남아요 저도 지금 큐비 위에 홀로그램 껴놨어요 또 홀로그램이라도 주시면 아니 아예 저도 없는데요? 아니 그 홀로그램이라도 주시면 안될까요? 아니 저 아예 그러면 아이언사이트인데 오길 봐요 아기 봐요 괜찮아요 어이구 낮짝도 두꺼우시고 확인 잘하시잖아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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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김담비에요? 아니요 신기하다 이름을 담비라고 지었구나 네 저희 옆집 강아지 이름도 담비인데 비슷하시네 약간 개 약간 개가 같으시구나 네 약간 강아지 같으시네요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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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쭉쭉 지나시면 되요 네 개당 산책하는거하고 기분이 그렇네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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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야 그러게요 어떻게 사람없는 도망 이렇게 가는거야 정말 개코야 알았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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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할게요 진짜 하는거에요? 네 신고했어요 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담비티비 흐흐흐흫 또 쏴 또 쏴봐 또 쏴봐 아주 그냥 또 쏴봐 아주 또 쏴봐 또 쏴봐 가만있어봐요 가만있어봐요 아 진짜 가만있어봐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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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노래가 없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어떤 느낌인데요?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우 좀 더 온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둘이 쏘는거야 지금 아우 오우 저기 하나 더 한 팀 더있네 오우 어 집쪽에 있는데 어어 그러네 혹시 저 마이크에서 바람소리 나요? 아뇨 안나요 안나요 오케이 어 싸우는 듯 여기 수직 손잡이 뭐야 오오오오 나 쐈다 아 딴 데였어 어 조심조심 머리조심해요 창문에서 봐요 창문에서 넵 아니 창문에서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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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제가 뒤에서 봤잖아요 아니 아니 옆 창문 옆 창문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앞에 수직 어 손이 많이 가시네 어 오케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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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니까 엎드려서 보는 게 더 좋아요 저쪽에 담벼락 쪽에 있어 담벼락 그니까요 어디 핑틀어 둘래요 확인 1번 어 발견 뛴다 이 방이야 어디 어디 어 확인 쏠까요? 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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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어 조심조심조심 죽지 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대박 차라리 기저기저기 나도 기저시켰어 자 차라드려 뭐야 뭐야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뭐야 뭐야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까도 있네 와 어 아 뜨거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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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어 우리 담비씨? 네 고생하셨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아 잠깐만요 네 네 됐어요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재밌었어요 안녕 안녕